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을수록 빠져있는 블랙홀물리 물리선생 심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평소와는 좀 다르게 학생들 지금 채팅창도 학생들 지금 막 그리 반가워요 지금 막 글들이 막 올라와요 지금 아유 반가워요 아유 처음 보는 아저씨 아유 저 처음 봐요 아유 저 여기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처음 본 학생들 어쨌든 반갑습니다 프링글스 아저씨 그 프링글스 아저씨는 좀 그래 그 털이 많게 생겼어요 가슴에 털이 있나요 없어요 민둥비둥합니다 아유 빽 아유 여기만 좀 있고 아유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오늘요 오늘은 이렇게 좀 평소하고 좀 다르게 좀 좀 새롭게 좀 이런 식으로 진행 패러디 패러디래 패러디 지금 이게 패러디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수능에서 여러분들 물리원에서 가장 그래도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파트 있잖아요 그거 역학 그 역학에 도르래가 등장하고 뭐 추를 달고 하는 그런 얘기에서 자 아주 기초적인 얘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자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얘기까지 해서 끝이 날 거예요 어려운 얘기 싫다고요 우리 작가 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할 거니까 쫄지 말고 따라오세요 긴장되죠 학생들 지금 막 별로 안 긴장되나 보네 학생들이 뭐 해봐요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우선요 그 역학의 꽃 그 도르래 그리고 수레 나오고 하는 그 F는 MA를 쓰는 얘기로 쫙 달려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맨날 보는 거예요 봐요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멋있게 끝날 거예요 봐요 자 여기서 마찰이 전혀 없는 면 이 마찰이 전혀 없는 면이 조금 무서운 면이에요 왜 무서워 한번 올라가고 팩가닥 잡 큰일 나 그런 면에 수레가 올라가 있어요 자 이 수레가 이게 한번 톡 건드리면 쫙 가는 그런 바닥이에요 근데 여기 1kg짜리 추르면 큰일 나 큰일 나 이 손 놓으면 이게 내려가서 안 돼요 이게 딱 받치고 있어야 돼 설탕을 왜 뿌려 설탕을 왜 뿌려 아 지금 여기 설탕 아 이게 설탕 뿌리 아 여기 설탕 뿌리면 안 돼요 물 위에서는 이게 설탕 뿌리면 이게 마찰이 생겨서 큰일 나 안 돼 나 손을 받치고 있어요 갑니다 탁 치우면 놀랬어요 자 봐요 자 여기다가 탁 치우면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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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갑니다 그 상황에서 벌어진 얘기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한 그 얘기부터 한번 가볍게 출발합니다 초딩 초딩이 들어와서 아 초딩은 안 돼요 초딩은 초딩은 형들한테 혼나 초딩은 초딩은 안 돼요 초딩은 보는 거 아니야 자 초딩용이 아닙니다 봐요 자 이때 전체가 움직일 거야 전체가 움직일 때 항상 전체가 다 같이 갈 때는요 전체가 받은 힘은 전체의 질량에 전체의 가속도 이렇게 출발하죠 알아요? 알아요? 이 정도는 안 돼 자 봐요 전체가 받은 힘은 전체의 질량에 전체의 가속도 그런데 우선 내가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쉭 하면 이동합니다 왜 가죠? 그러면 이때 아 이거 물이 중력 이거 항상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항상 두 번째가 주렁주렁 물체에 중력 표시하는 거예요 중력 주렁주렁 매달했으면 무조건 중력부터 표시하고 한다 이거 이거 중력 중력 표시해야지 중력 몇 뉴튼이에요? 천 뉴튼이 왜 나와 천 뉴튼이 야 이 중력 이거 몇 뉴튼이 빡 찍고 딱 해서 10 뉴튼 딱 표시한다고 장상 중력 표시한다는 거 그래요? 주렁주렁 물체는 항상 중력부터 표시하고요 그리고 나면은 전체가 왜 이동하니 전체가 받은 힘 얼마 때문에 전체가 얘 때문에 10 뉴튼 10 뉴튼 전체 총질량 움직이는 총질량 총질량 다 같이 가요 5kg 5kg 그럼 가스도 얼마예요? 2가 되죠 돼요? 15 2가 됐어요 자 이제 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미 질량 알죠? 가스도도 알죠?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한 각각의 알자 힘은 고놈의 질량이에요 고놈 가스도 이게 아까는 전체적으로 썼죠? 이건 개별적으로 쓰는 거예요 수레가 받은 알자 힘 추가 받은 알자 힘 얘는 추예요 이름도 안 달아줘요 이름 달아줘야죠 각각의 알자 힘은 각각의 질량에 각각의 알자 힘인데 어차피 전체가 2mps 정도로 가요 자 그럼 봐요 수레가 받은 알자 힘은 얼마예요? 수레가 받은 알자 힘 말을 깔았어요? 좀 무서웠어요? 자 봐요 수레가 받은 알자 힘이 얼마예요? 수레가 받은 알자 힘은 수레 질량에 수레가 쏘니까 수레가 받은 알자 힘은 8 뉴튼 수레 알자 힘은 8 뉴튼 그리고 끝내지 마요 항상 방향 표시하는 자 추가 받은 알자 힘은 얼마예요? 추가 받은 알자 힘은 M 가수터가 얼마였죠? 2였죠 아 추가 받은 알자 힘은 2 뉴튼 아래쪽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는데 각각에 대한 힘을 분석하는 거 자 이제 힘을 분석하래요 자 봐요 힘을 분석할 때는 힘을 분석할 때는 항상 물체의 입장이 돼 봐야 돼요 물체의 입장이 돼 본다는 게 이런 거지 항상 물리는 상상력 상상력 봐요 물체의 입장에서 힘을 느끼라고 봐요 내가 추가 받은 힘 볼 거야 추가 받은 힘은 추가 돼 봐야 돼 좀 으시시해요 자 봐요 슉 추가 됐어요 추가 됐어 그럼 추가 받은 힘을 느끼는 거야 추가 받은 힘은 아래로 아래로 지구가 막 당겨요 이런 거 못 느껴요? 아 여러분들 다 지금 이런 거 중력은 원래 살아가면서 그냥 느끼는 거야 중력으로 딱 10 뉴튼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 느껴져요? 아하 이 추 추가 대보라니까 추는 위에서 줄이 막 엄청 땡겨요 어때요? 그 두 가지 힘을 받고 있고 그 두 가지 힘을 합쳐먹은 알짜 힘이 2 뉴튼이에요 됐어요? 그러면 이때 이 줄이 얼마로 땡긴다는 거예요 줄의 땡땡한 정도 그런 걸 장력이라고 부르죠 줄의 땡땡한 정도 자 이게 중력이 10이고 위에서 줄이 땡기는데 그걸 합쳐먹은 알짜 힘이 2 뉴튼이다 그럼 이때 아 줄이 당겨주는 줄의 장력이 8 뉴튼 자 이게 장력을 영어로 텐션 하거든요 자 텐션 해보세요 텐션 안되겠다 이게 매 갖고 와야겠다 대답을 잘 아네 자 여기서 봐요 자 이제 줄의 장력이 8 뉴튼이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레가 받은 알짜 힘이에요 수레가 받은 알짜 힘 수레가 받은 알짜 힘은 이제 다시 수레가 돼 봐야지 쉿 그래서 수레가 돼요 자 수레 내가 수레 수레 그럼 수레가 받는 힘은 으으으 수레의 입장에서는요 옆구리 아하 옆구리 막 당겨 자 수레가 받는 힘 딱 그거 하나 현재 수레가 받는 힘은 줄이 당기는 힘 그거 딱 하나 받아요 이때 이 수레가 받는 힘이 수레가 받는 힘이 8 뉴튼이래 근데 수레는 줄이 당기는 힘 그게 전부거든요 이때 줄의 장력이 요래 봐도 8 뉴튼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수레가 받는 힘이 줄의 장력밖에 없으니까 이때 이 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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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같은 줄이니까 어느 부분이나 땡땡한 정도는 다 똑같거든 그래서 요래 봐도 장력은 요래봐도 착력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다 아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좀 더 뒤로해지네요 왜 그래 왜 그래 그 다음에 봐요 이러고 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걸 할 거예요 이런 거 더 달아요 1kg짜리 이렇게 더 달았어요 받쳐야지 받쳐야지 이러고 나서 손을 치운 순간 가요 또 자 그러면 아까랑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그걸 잘 보세요 아까랑 뭐가 달라졌지 하면은 이제는 전체가 받는 힘은 자 항상 주렁주렁의 시작은 이거 다 묶어서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이제 20N인 거죠 자 이제 전체가 받는 힘은 20 움직인 놈들 총 자 이제 물어봐야지 잘 봐요 우리 어른들 봐요 자 우리 어른들이 문과생들이라서 물리는 진짜 모르거든 까무라치게 못해요 근데 자 이때 전체가 받는 힘은 분명 옛날보다 두 배가 됐어요 아니 전체가 받는 힘이 옛날에 두 배니까 그럼 이게 두 배야? 그럼 가스토는 옛날에 딱 두 배가 됩니까? 돼요? 이거 편집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애들이 애들이 이거 보면 헷갈려서 안돼요 학생들은 이런 거 따라하면 안돼요 큰일나 이거 봐요 전체가 받는 힘은 두 배가 됐는데 문제는 가수가 두 배가 되려면 움직이는 총 질량도 같이 봐야지 근데 봐요 아까는 움직이는 총 질량이 5kg이었죠? 이게 이렇게 바뀌면 전체 총 질량이 6kg 에이 전체 질량이 달라졌어 이게 전체 질량이 옛날에 5에서 6으로 힘은 두 배가 되는데 전체 질량이 변했어 그랬더니 가스토가 이제 두 배라고 말해봐요 자 봐요 가스토 두 배 안돼 가스토 두 배 안되니까 여기서 봐봐요 수레가 받는 알자 힘은 두 배 돼요? 아 예예예 얘기하지마 내가 할게 이거 봐요 내가 할거야 이거 봐요 얘가 받는 수레가 받는 알자 힘은 수레 질량의 수레가 쓰여서 수레 질량은 안 받겠는데 가스토가 두 배가 안됐어 그러니까 알자 힘은 두 배가 안돼요 그러면 또 또 또 또 이 수레가 받는 힘이 뭐 밖에 없어요? 그러면 수레는 주레 장력밖에 안 받아요 근데 이거 수레가 받는 알자 힘이 두 배가 안돼? 그럼 이때 주레 장력도 두 배가 되진 않아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건 뭐 재미없었어요 그죠?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여름이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무서운 얘기로 바뀔 거야 자 여기서 내가 이거를 확 지워버려야지 자 이제 이렇게 무서운 힘으로 바꿔 거야 무서운 얘기로 자 봐요 자 바깥에 이제 천둥목에가 치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냥 밑끄덕 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봐요 자 여기서 아 이게 수레가 있습니다 허허허허허 좀 좀 으시시하지죠? 자 이게 4kg 그리고 나서 봐요 여기에 추가 올라가 있어요 추가 2kg짜리 추가 뭐야 아까는 2kg이 추에요 이게 추가 2kg짜리에요 이게 2kg짜리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추이 딱 묶여있고 여기 돌을 해 돌을 해 그리고 나서 여기는 또 2kg짜리 애들이 추가 아까는 동그랬는데 이제 네모네 졌죠? 음! 마찰은 없어요 마찰은 없어요 손으로 받쳐요 손 치우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손을 치우면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봐요 여기서 뭐 항상 시작은 뭐라 전체 다 같이 전체 다 같이 전체가 받은 힘은 전체 질량의 전체 가수 전체가 받은 힘 여기 봐요 전체가 받은 힘은 항상 출발이 뭐라고 했어요? 와 학생들 올라오네 뭐부터 하라고 해서 주렁주렁 주렁주렁 주렁주렁만 쓰면 어떡해 주렁주렁이 뭔데 여기서 주렁주렁이 여기도 주렁주렁인데 항상 주렁주렁이 뭐냐 매달리네 그치? 매달리네 뭐부터 표시 중력 표시 빡 찍고 딱 해서 몇 뉴튼이에요? 2000뉴튼 하지마 2000뉴튼 하지마 20뉴튼 중력 20뉴튼 됐어요? 응 전체 포 얼마? 20 근데 여기다 뭐느라고요? 총질량 총 다 같이 가잖아요 다 같이 계산이 좀 어려워졌죠? 어려워졌어요? 학생들이 지금 힘든다는 학생들이 막 보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 쉽다고 하지마 자꾸 애들이 쉽다고 안 쉬워 이거 봐요 전체 총질량은 초딩 가 초딩 가 초딩 안 초딩 가 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총질량은 얼마? 얼마? 10 10 10 20 가스토 얼마? 2 아까랑 똑같이 가스토 2 자 이때 가스토가 2가 나왔어요 써야지 이거 좀 점점 어려워졌으니까 가스토가 이렇게 딱 이렇게 또 멋있게 쓰죠 그죠?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는 행동 그 다음 그 다음 물체 질량 다 알아 물체 질량 다 알고 가스토도 다 구했어요 그럼 이제 각각의 또 써야지 F는 M A 또 써야지 근데 이 F는 M A가 전체였고 이거는 각각의 R자임은 각각의 질량이에요 각각의가 자 갑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얘가 수레야 이건 추고 그럼 이때 수레가 받는 R자임은요 수레의 R자임은 얼마예요? 수레가 받는 R자임은 얼마예요? 막 올라오고 있어요 유치하다 재미없다 아이고 그러지 말고 봐요 수레가 받는 R자임은 수레 질량을 봐야지 수레 질량에 수레가 스토도 하니까 얼마예요? 8N이 되죠 돼요? 그리고 나서 요놈이 받은 R자임은 요놈 질량 추 질량에 추가 스토도 하니까 얘 알자임은 4N이죠 돼요? 자 봐요 여기서 요놈의 R자임은 4N 아래쪽 자 이게 봐요 자 이게 쉿 아 이게 애니메이션 처리돼요 제가 이게 추로 바뀌었는데 자 이게 봐요 자 이게 자 이게 자 이게 봐요 자 이제 추가 추가 반응힘은 아래로 중력 20 그 다음 위로 줄이 땡기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줄의 장력이 얼마야 이거 이거랑 합친 R자임이 아이고 줄의 장력 텐션 텐션 따라해봅시다 텐션 근데 영어는 영어는 강세가 중요해요 텐션에 강세가 이름절에 있다 텐션 아니 텐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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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N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더 그려야지 하나 더 그렸어요 색깔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2kg 이거 들어서 이리로 붙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리로 옮긴 거예요 상황 보여요? 아 이거 이제 손으로 받쳐야지 자 봐요 치우고 그럼 가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 장면으로 바뀔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따져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전체가 움직이는 가수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두 배가 되니 뭐 이런 거 두 번째 수레가 받는 수레 알짜 힘의 크기는 두 배가 됐니 갑자기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갔더니 무섭다고 그러네 무섭다고 뭐가 무서워 내가 너무 겁을 줬나 그런데 너무 겁이 많은 학생들은요 한쪽 눈으로 봐 무서워요? 의지시하다 밖에 지금 천둥번개 치고 난리 났어요 그러나서 이때 주레 장력 주레 장력은 장력 영어로 텐션 텐션 강세 이름 텐션 자 봐요 주레 장력 텐션 두 배가 됩니까?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 던졌습니다 오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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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들 한번 답변 쫙 해보세요 답변 갑니다 1번의 답이 3번이라고요? 3번은 뭐야? 뭐예요? 그게 뭐야? 안 돼 오엑스라니까? 오엑스 문제야 오엑스 문제 막 찔러 안 돼요 자 봐요 가속도가 두 배 됩니까? 수레 알자이면 두 배가 됩니까? 주레 장력은 두 배 자 생각했어요 생각하는 거야 다 생각하는 거야 다 생각하는 거야 여기 우리 어른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만 맞추세요 맨 처음에 그 전체 F는 전체 질량의 전체 가속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렁주렁 주렁주렁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각각의 알자힘을 구하고 그러면 워치 나올 것 같은데 나와서 써봐 나와서 써봐요 매 어디 갔어? 매 그럼 나와서 써봐요 우리 또 우리 작가가 문과인데 아 이거 또 방금 전에 한 10분 듣고서 이제 알겠나 봐 써봐요 써봐요 쭈삐 떼지 말고 얼른 써봐요 간다 간다 학생들 이거 맞아요? 학생들 맞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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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들이나 다 비슷하네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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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된 거야? 나 지우고 이제 끝나야지 끝내야겠네 학생들 다 되네 다 되네 다 되네 혼자 막 설명을 하라고 설명해야지 왜 이런지 설명해야지 전체 F는 전체 질량에 전체 가수 아니 여기서는 전체 F 얼마? 20 그대로 샤악 뿅 하면 아 여기만 봐야지 주렁주렁 전체 F는 40 전체 힘은 20에서 40으로 2배가 돼요 그죠? 근데 이때 전체 총 질량은 얘가 일로 어차피 움직이는 애도 총 질량은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건 그대로야 아 그러니까 전체 가수가 2배가 돼야지 맞아 맞았어 맞았어 좋아하지마 이게 뭐 이게 뭐 애들도 초딩 초딩도 알겠다 과연 그 다음에 수레가 받는 알짜힘은요 수레가 받는 알짜힘 수레 질량의 수레 가수인데 봐요 수레 질량은 수레 수레만 보면 수레는 움직인 적이 없고 수레는 아무것도 안 수레만 보면 수레 질량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전체 가수가 옛날에 2배가 수레 알짜힘은 2배 자 문제가 있어요 주레 장력은 주레 장력은요 이렇게 보세요 주레 장력은 요 놈을 딱 보면요 봐요 아까는 이리로 와요 이리로 와서 여기서 얘네들이 이 전체가 받는 힘이라고는 오직 주레 장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 넘어와서요 요 놈들이 받는 알짜힘이 주레 장력이에요 이제 그럼 이제 주레 장력이 주레 장력 얘네들이 얘네들이 받는 알짜힘인데 봐요 가속도는 분명 2배가 됐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됐대 근데 이 질량이란게 얘는 8kg인데 여기서 6kg으로 이게 8에서 6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놈들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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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주레 장력이 됐잖아요 얘네들이 받는 알짜힘이 주레 장력이 2배가 안되네 됐어요 장력이 2배가 안되네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요 이게요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요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에요 맨 처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거 전에 했던 그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추하나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하는 그 얘기가 실제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약간 변형이 됐어요 요게 요렇게 바뀌는 요런 얘기들 막상 이게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 수능에서 만나게 됐을때는요 이거 쉬운 문제 절대 아니야 나오면 무조건 3점짜리 나와요 뻥 같아요 3점짜리 나온다니까 뭐 뻥 같아 막상 실제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이 생기면서 더 무서운 얘기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도르래 간단하게 몇 개를 봤어요 추를 달고 한 그런 얘기들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도 있냐고요 아 기대가 된대 학생들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전자기 유도 흔히 말한 패러데이 법칙 쓰는 거 있잖아요 유도 전류 그거요 간단한 얘기들은 학생들 다 해요 근데 거기서 자 다음 시간은 훨씬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맛을 보여준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면 이런 거까지 나올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싹 보여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또 한번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학생 여러분들 같이 해주는 학생들 고마워요 여기 반가웠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또 진행할지 한번 또 재밌게 한번 쫙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드레스룩 빠져눈 블랙홀 물리 물리선생 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왜 FXV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ving a great beef Noch weren't the gray new york on Japan 알 파이팅 TV 혜연 Die 또 ale quão